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이렇게 약 보압으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했죠. 그리고 또 개인이 오늘 3,400억씩이나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 지수가 0.4%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코스피지수가 2,400포인트를 이렇게 지키면서 2,401.83으로 마감을 한 것이 조금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장중에 2,421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2,421.63포인트까지죠. 이거는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강보압으로 마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2,200억에 매도 기관이 1,400억에 매도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결국은 지수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낙포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우지수, 나스닥, S&P5의 3대 지수가 강포압으로 마감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9월 달에 들어와서 오늘이 15일이죠. 그런데 9월 1일부터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보니까 13일에서 15일까지 이렇게 매도한 금액을 보면 무려 1조 5천억 정도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1조 5천억 정도 9월 13일 하루 4천억 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전체가 매도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개인이 매수한 것이 보니까 1조 한 9천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거 그러니까 기관은 결론적으로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을 개인이 다 이렇게 받아내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3,400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2,434억을 매도 기관이 1,440억을 매도를 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매도가 집중됐는데 삼성전자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이쪽으로 1,630억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1,630억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또 기관은 1,300억 정도를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세에 아주 집중이 되는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됐겠어요. 당연히 개인이 받아됐겠죠. 개인들이 한 3천억 정도 이 정도를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 개인은 오늘 보니까 네이버 이쪽하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쪽에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거의 다 내려왔죠. 두 개만 이렇게 상승을 했죠. LG에너지솔루션이 무려 2.51% 상승을 했고 삼성 SDI가 0.16%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두 종목만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집중된 거가 전기전자. 제가 삼성전자 매도가 제일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기관도 여기에서 삼성전자 쪽에 매도를 하다 보니까 전기전자 쪽의 매도세가 무려 962억.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1,400억의 매도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것을 개인들이 2,300억씩이나 전체를 다 받아대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오늘 화학적. 화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 이쪽으로 매수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화학적에서 매수가 조금 일어났죠. 오늘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무려 2.51% 외국인과 기관이 이쪽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이 7만 5천주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4만 5천주네요. 그러니까 며칠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의 매수가 집중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51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60만 원도 돌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자고요. 업종별로 보니까 오늘 의약품이 무려 1.93% 엄청내렸어요. 오늘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심풍제약은 급락하는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건설이 오늘 1.46%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섬유의복이 1.46% 상승 종이목재가 0.78% 오늘 전기전자 0.5%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기전자 쪽에 낙폭이 좀 강하게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오늘 환율이에요. 환율이 1,400원 목전에 이렇게 갔었어요. 1,397원 90전. 1,397원 90전이에요. 지금 보면 마감은 1,393원 70전으로 했는데 오늘 1,400원은 돌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당국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했죠. 이게 1,400원 이쪽에 근접하다 보니까 이게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그러한 일단 구두 개입을 하면서 결국은 일단 개입은 했겠죠.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달러를 매각하면서 조금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적에 달러가 1,400원은 그래도 돌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 전문가들은 1,400원은 열려 있다. 왜? 미국의 금리가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고 미국의 금리가 이번에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확률이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5%에서 이렇게 하면 3.25%가 기준금리가 되겠죠. 그런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1%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3.5%예요. 3.5% 우리의 기준금리가 2.5%니까 우리보다도 이렇게 0.75 내지 1% 이렇게 더 바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번에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거가 0.25가 아니라 이렇게 빅스텝 0.5%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국내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개인들의 대출에 굉장히 또 여기에서 민감한 또 굉장히 개인 소비를 좀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대두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개인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쪽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쓸 돈이 좀 여기에서 줄어들겠죠. 그러면 경기도 또한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들은 1,4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300억에 매수, 개인이 1,131억에 매수를 하면서 결국은 지수는 0.2%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이게 HLB가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HLB가 오늘 보니까 5.15%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에코프로가 8.26%가 올라갔네요. 이러면서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내려왔어요. 10개 중에서 8개가 내려오고 2개만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10개 중에서 2개만 올라가고 8개가 하락하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시가총액 12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 올라가는 숫자 내려오는 숫자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증시 일단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 그리고 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또 미국의 선물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일본의 니케이지수하고 대만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니케이가 0.21% 상승 대만이 0.08% 상승이죠. 상해종합주가지수는 마이너스 1.16% 하락. 그리고 홍콩 항생 홍콩 해체는 플러스예요. 각각 0.44% 0.59%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니케이와 대만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이렇게 약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 좀 다르죠. 미국 증시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다우지수가 0.1, 나스닥이 0.74, S&P500이 0.34% 상승 마감을 했죠. 이게 보면 강보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폭락 수준이었죠. 소비자 폭락 4에서 5% 막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이것이 자이언트 스텝 명점 75%를 넘어서 울트라 스텝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이 막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팍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너무 내놓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거기에다가 또 보면 일단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그래도 예상보다도 조금 좋게 나왔어요.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들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8월달이 7월달보다는 낮았지만 시장에서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는 7월달보다도 8월달이 2배 높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였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낮아졌어요. 2개월 연속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니까 지금 이게 8월달에 말이에요. 8월달이 7월달 대비해서 0.1% 낮아졌어요. 그런데 7월달은 6월달 대비해서 0.4%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렇지만 이게 전년 동기.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인데 2021년 대비해서 8월달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8.7%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달보다는 낮아졌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휘발유가격 이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휘발유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에 힘을 입어가지고 상품가격이 이렇게 1.2%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떨어진 것은 휘발유가격의 하락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식품가격은 큰 변동이 여기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예상보다도 올라갔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에서 상황이 굉장히 뜨거운 이런 상황이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소매물가 소매물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역시 커지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오늘 라스닥이 0.74%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겠죠.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니까 3.58%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마존도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보니까 아마존이 1.36% 이렇게 상승을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1.34% 상승을 하면서 88불 48센트를 기록을 했고 브랜트류 북해산 1% 상승을 했네요. 94불 10센트를 기록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국제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대본에너지라든가 쉐브리론이라든가 이런데 4에서 6%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현재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도 또 악재가 하나 있어요. 철도 파업. 여러분들이 뉴스 계속 듣고 있지만 철도 파업이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말이에요. 이 철도 파업. 이 철도가 이게 지금 전체 수출 물량을 실어내는 거가 수출 물량의 3분의 1을 철도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거리 아무래도 단거리는 트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겠지만 이 장거리 운송 여기에서 총 5분의 2를 철도가 담당하고 나머지가 5분의 3 정도. 여러분들이 보면 트럭 대륙행단 트럭커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트럭이 담당하고 그러니까 기차가 5분의 2 수출 물량의 3분의 1을 결국은 이렇게 철도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게 파업이 지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철도 파업 가능성에 촉각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가뜩이나 말이에요. 지금 공급 물량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병목 현상 이런 거가 계속 생겨서 물류가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또 철도 파업이 많이 하나 진행이 된다면 공급 물량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서 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가 지금 아주 악재로 또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그리고 또 유럽 증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자고요. 먼저 유럽 증시를 보니까 유럽이 독일이 지금 0.02% 약세예요. 그렇지만 영국은 0.39% 플러스죠. 프랑스가 0.37% 마이너스 유로스탁 50이 지금 0.09%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이런 데는 다 플러스네요. 일단 그래도 유럽 증시가 이렇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미국의 선물이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는 플러스였는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의 그런 상황이네요. 다우가 0.13% 마이너스, S&P500이 0.17% 마이너스, 그리고 또 나스닥이 0.33%. 미국의 선물지수가 약세를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약세를 보이면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조금 좀 내일 여기에서 지금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또 약세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대두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우리 증시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가 여기에서 따라줘야 된다. 첫째가 환율. 환율이 지금 꺾여야지 된다. 그리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된다. 그래야 지수가 여기에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된다면 지수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봐가지고는 2,300포인트가 지난 6월달 이때 무너지면서 여기에서 2,200포인트를 또 이렇게 테스트하러 가는 그러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400포인트를 이렇게 오늘 지킨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면 미국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또 있어요. 이게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8월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은 말이에요. 이 소비. 소비가 결국은 미국의 경제성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가 70%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이게 정부의 지출이라거나 아니면 수출이라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소매 판매. 지금 시장에서는 소매 판매가 그냥 늘어나지 않고 0이다. 이렇게 0%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수입 물가 이거 여기에서 수출입 물가지수 이것도 또 발표가 있고 거기에다가 산업생산 수치 이것도 발표가 있어요. 산업생산. 산업생산이 과연 또 이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0.1% 정도 늘어날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시장은 여기서 포커스를 이쪽으로 지금 현재 맞추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가 지금 2400포인트가 위태위태위태한 이러한 상황이에요. 내일도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지만 결국은 환율과 그리고 또 이렇게 외국인에 따라 달렸다. 그런데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이 금리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강달라는 아마 당분간 예상 여기에서 유지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400원은 이탈을 해서 과연 이것이 1450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여기에 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러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말이에요. 일단 미국 증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9월이에요. 9월인데 이것을 지나고 지금 12월 내년 1, 4분기 3월 정도 가면 거의 바닥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6월 달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계속 소위 말해서 개미들의 고통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려와도 그렇게 아주 폭락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해보지만은 내년 3월까지는 좀 약세장으로 이어갈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상승장이 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수익 내신 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즈아님이 매달 한 2천만 원 정도, 천에서 2천 정도 수익을 내시는데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익이 뭐 천만 원 내기도 굉장히 버거워요. 이거 보니까 오늘 49만 6천 원 수익을 내가지고 9월 달에 수익 낸 게 125만 4천 원 수익 냈어요. 그래서 한 500 정도 수익 내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의 흐름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개별주 위주로 매매하는 그런 습관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며.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하냐. 여러분들이 먼저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시고 이 화살표 이걸 누르세요. 이 화살표를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카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카페를 먼저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가입을 한 다음에 PC대 PC, 여러분들의 PC로 또 이렇게 카페에 접속을 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프로그램이 매매 프로그램,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빅데이터 검색기가 있어서 그래요.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카페 가입을 하신 다음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이 글은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가 굉장히 주식투자의 입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고 주식투자를 했다가는 여기에서 자기가 인생의 끝자락에 설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절벽 바로 직전까지 갈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과 같이 다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무료 카톡방 여기는 꼭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과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따라하면은 돈 내는 거 없습니다.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꾸준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여기에서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다운받고 그 다음에 검색기는 여기에서 다운받으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먼저 검색기를 보자고요. 검색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PC버전은 있어요. 이건 PC버전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무료로.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버전이 개발이 다 돼가지고 파이널 테스트하고 있는데 조만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사용을. 여기에서 이 설치 방법 이런 거를 한번 여기 보시고 먼저 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검색기 이걸 또 여기에서 또 이번에는 이게 매매 프로그램 우리가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이게 이렇게 PC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어요. 이거를 두 개 다 다운받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두 개를 다 다운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영상을 일단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그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죠. 뭐 영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뭐 마스터가 될 거예요. 이게 마스터가 됐다. 이게 그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을 충분히 마스터가 돼가지고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초보자들도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만 200에서 30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초보가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종목이잖아요.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골라냅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알려져요. 이 종목을 사세요. 그리고 그런데 얼마에 언제 얼마에 사야 되는지 소위 말해서 매수 매도 가격 이거를 다 알려줍니다. 매매 가격을 매수 매도 이 가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돼요. 마우스 하나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짜로 무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 종목을 이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매수. 자 현대 여기에서 이게 매수 이 종목을 매수하세요. 알려주면 여러분은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해버리면 분할로 매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종목을 매도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하면 분할로 매도해버려요. 이렇게 했을 때 한 200, 30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500 정도 수익이 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이죠. 그다음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매매 기법. 이거를 잘 활용하면 500만 원, 천만 원 이상 법니다. 여기에다가 또 검색기. 이 검색기까지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천후가 돼야 돼요. 총만 쏘는 게 아니라 대포도 쏠 줄 알고 여러 가지 다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 검색기는 또 이게 PC에 이렇게 나오는데 PC 검색기에 이렇게 종목이 이런 종목군들이 5%, 10% 이렇게 수익나는 종목군들을 얘가 검색을 해가지고 계속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매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그 종목을 재무상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트 모양 그다음에 또 분할 매수 가격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분할 매수 가격이 왔을 때 알람까지 알려주고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그 종목을 사고 있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직접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검색기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종목이 검색이 되면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 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다운받아서 잘 사용을 하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장중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여기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야 돼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유료 사이트에 가서 이 유료 리딩을 받으려고 하면 아마 월 회비를 88만 원을 줘야 될 거예요. 문자나 카톡만 하더라도 33만 원 달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경제TV하고 방송을 할 때 SBS, CNBC 이런 데서 방송을 할 때 월 88만 원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죠. 공짜. 그 대신 무료로 듣는 대신에 지켜줘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려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월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잘 아시는 분들은 천만 원 이상도 벌고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와서 그냥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까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손실. 알았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은 종목을 고를 줄 알고 그리고 그 종목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냥 뭐 종목이나 하나 띡 줘가지고 사세요 파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생방송 열심히 오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여러분들이 건너뛰게 하지 말고 봐주시는 게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유튜브 동영상이 말이에요. 41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한 20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월 한 달에 한 500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러죠. 공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지 남의 기동량을 해가지고는 절대 못 법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중에 5%만이 수익을 냅니다. 나머지 95%는 여기에서 손실을 내요. 그러다가 결국은 퇴출되버립니다. 시장에서 돈 다 잃으니까 퇴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95%는 공부 자체를 안 하고 5%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게 타고 나서 태어날 때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5% 속에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러면 공부해가지고 5%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 자기가 매매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거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한 주당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만 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제가 매일 공부하는 방법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종목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서 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1억 원어치를 샀는데 1년 만에 이렇게 6억이 됐어요. 무려 488%가 올라갔어요. 이런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와서 배우세요. 그다음에 차트. 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를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하면 월 한 달에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히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 거를 5천만 원 정도 저평가에 투자해놓으면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꼭 먹고 알먹고 평생 마우스 하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드릴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공식이에요. 이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85%의 숙률을 가지고 갑니다. 종목 개수를 줄여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종목이 50개 100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주식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종목을 다 팔고 종목 개수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세 종목 다 이렇게 압축해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종목 개수 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주가가 내려올 때는 사지 마세요. 올라가면서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세요. 그러니까 21선이 우상향 그리고 눌림목. 눌림목에 살 때도 여기에 보면 CCI라든가 그다음에 RSI라든가 엠빌로비라든가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저점을 잡은 다음에 항상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내려온다. 안 되면 손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85%의 승률을 가지고 가는 이러한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으로 제가 노래가락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달달 외우세요. 네.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로블네 수익주네.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 말이에요. 여기 카페에 가면은 여기 그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세요. 여기 있어요. 이거 음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그것도 달달달달 외우면서 해보세요. 수익률 85%입니다. 자,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해가지고 돈 버는 거죠. 또 공부. 자, 종목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자,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자, 먼저 첫 번째 21선이 우상향. 내려오는 거 사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우상향. 우상향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눌림목. 올라가다 눌러줬어요. 눌림목. 이 눌림목은 CCI9이 과매도. 여기 이런 위치가 과매도예요. 과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엔빌로브 하단. 여기에서 다 가지고 낙폭과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일단은 과매도 구간에 딱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 왔을 때 분할 매수 세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당연히 분할 매도 두 번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손절.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면 수익 낼 확률이 85%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85%의 승률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매매해 가지고 85번은 수익이고 나머지 15번은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하시면 아까 그 노래가락 있죠.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돼요. 왜? 매매뿐만 아니라 투자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가 매매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서 재무제표를 모르고 그냥 막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두 가지는 꼭 보라고 그랬어요. PBR하고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순자산. 이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 저평가를 하라고 그랬죠. 저평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평가예요. 2.18이니까 저평가죠. 그다음에 PER. 퍼가 이게 10 이상이면 고평가. 10 이하면 저평가.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이거는 11이니까 좀 어정쩡하게 고평가, 저평가 보다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거는 투자를 할 때 구분하는 거고 우리는 일단 매매. 매매라는 것은 여기서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잘라먹고 나오는 거고 투자라는 거는 장기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명심에 두고. 그다음에 매출이라거나 이런 거 한번 쭉 영업이익률. 저게 삼성중공업이 매출이 6조 3천억, 6조 7천억, 7조 4천억, 9조. 이렇게 올해가 9조가 예상이 되네요. 작년에 7조 4천억. 영업이익이 4천억, 3천6백억, 5천억, 6천5백억. 이렇습니다. 6천3백억.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자기자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야죠. 영업이익률이 6.99 이 정도면 준수해요. 그리고 또 자기자본 수익률 ROE, Return on Equity 이렇게 얘기하죠. 21%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자본에. 그다음에 PBR, Price Book Value Racial, 주가 순 자산 비율이 주가가 2만 2,400원이죠. 이걸 나눠준다 그랬어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보면 BPS, 한주당 자산 가치 12,728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니까 1.7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의 의미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PER, Price Earnings,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주가가 2만 2,40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EPS, 한주당 벌어들이는 돈 2,450, 2,450으로 나눠주니까 9.1.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남의 돈을 따먹으려고 그런다. 우리가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르면 누군가가 따는 거고 누군가가 이르면 내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로성 게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르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전매매. 실전매매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걸 실전매매라고 해요.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냥 턱 사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내려오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거 도박이죠. 여기 이제 나누는 거예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그러면 1차 매수에는 40%를 산다. 4,30이 1,200만 원을 살 계획이다. 2차 매수는 30%를 한다. 3,30은 9,900만 원을 살 거다. 3차 매수도 30%, 9,900만 원을 살 거다.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짜놓으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1차 매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1차 매수를 여기서 샀어요. 그런데 사고 난 후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 그럼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딱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전략 매도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매수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을 내고 막상 나왔지만은 이게 돈이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꺼번에 다 사요.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이겠지만 내려왔을 때는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내려오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려올 걸 대비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는 항상 잃지 않고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수는 수익을 내야 되겠다. 손실 난다는 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1차 매수를 했는데 그 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2차 매수. 그래서 또 마이너스 5%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쫙 했어요.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하는 동안에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딱 올라가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싹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또 플러스 10%에서 전략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런 데 되게 개인들은 사는 경향이 많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요. 기다려.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내려오는데 저점 잡은 게 아까 CCI, RSI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이 저점을 딱 잡았다. 그래 위치해서 또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생각 없이 샀을 때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5%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내려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수급이 꼬이면 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5% 더 내려왔어요. 이때는 더드틀도 말고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매매의 기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주식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잃었다 땄다 잃었다 땄다. 그걸 반복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다 잃어버려요. 여기에서 보면 영우 DSP라는 종목.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첫 번째 21선이 우상향. 내려오는 거 사지 마라 그랬어요. 우하향. 이거 사지 말고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에서 샀어요. 눌림목에 보면 CCI9이 과매도. 이 과매도 구간에 여기 샀으면 수익이 이만큼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과매도 구간. 그럼 여기서 됐어요. 세 번째. 세 번의 분할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매도. 그다음에 세 번의 분할매에서 했는데도 계속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돼서 손절 명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증시가 여기에서 지금 환율과 그리고 또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개인들이 지난 13일 날 1조 1천억씩이나 매도를 했고 오늘하고 어제는 각각 한 3,800억, 3,400억. 그러니까 약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좀 꺾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1,400억 뚜껑은 열렸다. 1,450까지는 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머릿속에 두면서 대응을 해나가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현재로서 당분간 여기서 12월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 지금 보니까 일단 약세는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약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 증시가 지금 보면 독일이 플러스, 영국이 플러스, 프랑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유러스타가 50이 마이너스를 일단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면서 그리고 또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상승장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